아 왜 계속 졸리지 게임 시작이 안 뜨기랗냐 버튼이 안 열린다고 왜이래 더 터지면 뭐 어쩔 수 없이 방종이 어쩌고 어쩔 수 없이 방종이지 뭐 어 뭔 일이야 어 방금 키가 잡혔는데 준비 완료 안 돼서 그냥 바로 그냥 지지 되는데 아 아 키가 안 들어가는데 나 연습모드 할래 차라리 그냥 저거 돌아왔다고요? 웃기하라 여러분 난 그런 소리 못 들었단게 저거는 돌아오지 않아 아 그니까 저번에 야근했지 저번째 야근했거든 아 이거 또 알아주니까 또 아 이거 알아주네 저번에 저번에 야근한거 알아주네 아 나 그니까 사람이 어떻게 맨날 야근만 하냐 그니까 그니까 근데 엘림이랑 기인은 Q를 어떻게 돌려? 차별하네 에? 채팅 왜? 아니 아니 왜 채팅해 아니 아 뭐 마음에 드는 채팅만 이거 뭐 제가 뭐 사람은 몰라보고 그냥 보이는 거 있는 거지 그냥 아 좀 약간 오해입니다 이거 왜 갑자기 갑분타처럼 왜 뜰까 아 뭐야 어 선 먼저 다 안한다고 그냥 룰이 꺼져? 꺼져 그냥 어이가 없네 랭크게임이란 어 알아요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랭크게임 해야지 랭크게임 랭크게임 해야지 랭크게임 그만 좀 떠 어 나 준비됐어 나 OK매냐 오브코이스매냐 나 지금 방송을 꺼야 방송을 꺼야 들어가진다? 응 방송 방송하겠습니다 방송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가서 쉴 수도 없어요 잠 안와 나 원래 퇴근한 다음에 그냥 나랑 나랑 그냥 채팅 치는데 원래 어 이상한데 이 사람들 너무 순한 맛인데 아 죄송해요 나 안가고 있잖아요 지금 안가고 있는데 날아가면 안되지 어 갈라 했지만 아니에요 안갈라 했어요 근데 인터넷이 안되는데 오? 왔다지 갑자기 인터넷 연결이 됐다 됐어 뭐냐 아니 뭐 초대 왜 하는거야 왜 그러는데 아니 1대1은 되네 아 뭐하지 이렐리 하면 돼 째깨가 최초의 땅 아이오니아를 위하여 야 채팅 보여? 채팅 안 보여 안 보이냐고 아니 보여 안 보여 너 뭐야 아니 대답을 안하면 안보이는거지 아 아 관전팬이 안 돼 아 너무 아파 이게 칠속마뜰 어떻게 이기냐 나 아 아 에봐야 이기 못맞혔어 아 지금 킬각이었는데 아 이제 망했네 하하하 뭐야 룰러 95키로 이라.. 95키로 라고요? 아 나 개..벌레? 와.. 뭐임? 크크! 뭐함? 사람임? 아 진짜리 진짜리 나 야성한다 이번 판 미친.. 와.. 야.. 싸가지가.. 룰러 95키로 이라.. 95키로 라고요? 나 한 4년 전에 95키로 였는데 5년 전인가? 75키로인데 찐깨 75키로 아침밥 굶어야 된다 이거 95형이네 난 98인데 아님 미안 대단하네 5-6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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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actually 근거리 다시 말해 모래 큐 안돌아가면 곧 어떻게 넌 게임을 할 수가 있어? 아니 난 큐가 안돌아가는데? 잘 돌리는게 어떻게 잘 돌리는거야? 오 잘 돌려주는데? 잘 돌려주면 되네 오케이 너무 영혼이 없었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영혼이 없었네 방송 켜달라고요 혼자 게임할때도 가끔 제가 생각날 때 한번 켜볼게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뭔지 알죠 여러분? 아 죄송해요 제발 아 알았으니까 제발 아 죄송해요 대석 그냥 치지마세요 제발 부탁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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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채팅만 안치면 제가 낄게 제발 방금 켤게 오늘 어쩐이래 방두 켰냐구요? 저 원래 방두 자주 켜니까 어? 허헣